기타 김명신 추록 박도련 코러스 이하영 접니다 안 까먹었지? 다했지? 이름 임소우 핸드폰 번호 919337 시누 맞네? 잊어버려 저희는 여기 헤어와에서 만들어진거에요 2주만에 경연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좋네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퀸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퀸 노래 진짜 잘하네 베이스 노래 진짜 잘하네 베이스 노래 한번 들을까요? 여러분 이거 흔치 않은겁니다 노래 안 불러요 절대 안 부릅니다 잘생겼죠? 네! 제가 한번 마이크에 들어갔어요 한번 더 해봐 잘생겼죠? 네! 둘이 남자친구 아니에요? 네 남자친구 목에 бесเอ exist 저렇게... 무슨 옷걸이도 아니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남자친구가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보지 마세요 사람들 원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냥 가사 좋아해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듣고도 안가시면 다음에 더 화끈한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베이스가 이제 술 먹고 노래만 가면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? 네 고마워요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안아주기에 너무만 감타워 별을 향해 가는데 달은 나에게 달은 나에게 보라 손짓하고 귀 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내 마음의 제 맘에 그리 못쓰는 곳 너를 맡아서 너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그냥 내 생각인데 내 생각에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너를 이해해 준비할 고맙까지 멋진 날이 남았는데 사랑한 나는 이 훈훈한 너의 아이야 그보다 더욱더 러멘티카로다 요만 나를 준비했다 러멘티카